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소위 거분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사법부의 비리를 아주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사법부의 비리 가운데 1번은 현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놀랍게도 부활시킨 사건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선관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씨 1959년생 대전고나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고시 통과된 대법관 화천대유 김만별을 9번 만났죠. 어디서 대법관실에 만난 겁니다. 물론 법조 출신의 여러분들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을 9번이나 왜 만납니까 그리고 나서 판결이 뭐죠 법리라든지 상식을 넘어서서 이재명 씨가 허위사실 공표라는 부분들이 다 없던 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면제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권순일 씨가 나와 가지고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많은 기부가 필요한 연세대학교를 가고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를 여러분들 따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기부가 많거나 누가 기부를 해 줘야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 부장판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뭐 권순일 전 중앙선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이 형님이라서 돈을 줬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돈을 줬겠습니까 삼촌이라고 돈을 줬겠습니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여러분들 가치 있는 해줬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들 권순일 씨가 물러난 다음에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건 권순일의 이재명 정치적 생명 부활과 관련된 천직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원합의체였기 때문에 다수의 대법관들이 관여가 된 거죠. 그중에 소수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소수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싸게 이런 변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변호사들이 다 사적 인간들인데 어떤 데는 100억이 드는 것을 10억 받고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는 후보 시절에 무슨 2억인가 3억을 줬는데 도저히 여러분들 변호사들의 호화 멤버를 생각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것을 대납했나 이야기죠. 차액만큼은 누가 대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쌍방울이 굉장히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2021년도 10월 13일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착수 효성그룹의 400억과 3억 효성 조효준 회장이 관련된 그런 사건은 400억이 들었습니다.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관련된 그런 소송보다도 훨씬 더 호화 멤버가 이재명 여러분들 소위 사건에 다 관련됐습니다. 1심 2심 3심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호화 멤버들이 이런 변호사들이 투입됐는데 3억밖에 안 썼다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던 개도 웃고 여러분들 뭐죠 지나가던 소도 웃고 지나가던 말새끼도 웃을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1심 2심에 이렇게 호화 멤버들이 참여했는데 3억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1년이 지난 겁니다. 무슨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데 1년씩이나 끄냐 지연된 정의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됐으면 다 면제부를 받았겠죠.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도망자 김성태 쌍방울의 여러분들 전 회장입니다. 김성태가 검찰의 그래 딜을 시도하다. 검찰이 쌍방울을 봐주면 이재명 의혹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 이런 내용의 딜을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이 시도한 모양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에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54세 전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 최근 검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까 쌍방울의 비리는 봐달라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협상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모든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변호사들이 무슨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까 자손사업가들입니까 돈 받고 뭐죠 변호해 주는 것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한쪽은 400억이 들고 한쪽은 400억 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 멤버들이 투입됐는데도 3억이 듭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회장은 최근 복수의 경로를 통해 자신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한 수월지검 측의 협상을 시도했다. 김 전 회장이 이름이 뭡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자진 귀국에서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술하는 대신에 행정 및 주가 조작 등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없겠느냐 사업가다운 이야기입니다. 장사꾼다운 딜을 시도한 겁니다. 거래를 시도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딜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옛날 같으면 엄성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당히 윈윈하고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사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는 눈이 많아서 절대 불가능하다. 원칙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또 뭐 검찰 수사에서는 불고 법원에서 딴소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겁을 내릴 겁니다. 이런 딜이 안 되는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의 주변인들이 하나 둘씩 검찰의 수사망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도 악재다. 수사선상에는 쌍방울 전 현직 임직원과 대부로 김성태 전 회장과 가까운 인물을 꼽히는 배상윤, KH필룩스 회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 사정을 잘 안다는 한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넘긴 이후에 계속 사업을 해나가야 할 입장이고 최대한 버티면서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귀국한다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정치권 등의 기존 거래처와 신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귀국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간직했다. 이 사건은 밝혀질 겁니다. 어떻게 안 밝히겠습니까 400억짜리를 3억에 디스카운트 해 줬으면 어떤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준 거죠. 누가 내줬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수사선상의 오른쪽은 쌍방울 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 다 불계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사심을 버리고 제대로 수사하게 되면 검찰 수사관 앞에서 다 여러분들 이립질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불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김만배가 입을 이름 꾹 다물고 있는 모양인데 다 불게 돼 있습니다. 안 불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부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필귀정입니다. 이런 본래 상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죄짓지 말아야 되지만 이 사람들 뭐 안심 안 했겠습니까 선거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문화용 문화용 문화 aluminum